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의전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문 대통령께서도 컴퓨터를 보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는 옆에 측방에서 찍어서 컴퓨터 화면이 안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프로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찍때 비밀사항들이 안 보이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백지 논란이 안 나오게. 네. 그렇죠. 백지하고 찍는다 이렇게 하면 공신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 사진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있지도 않는 거 이렇게 연출해서 하는구나. 이런 얘기는 국가신용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직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고 아직 제대로 의전팀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비전문가다. 그래서 그 정도는 봐주는데 빨리 전문가들을 공채를 해서 채용해라.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 우리 대한민국 우수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수 자원들을 공채를 해서 앞으로 의전이라든가 이런 데 실수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댓글 보니까 이거 사진 올린 사람이 안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거고 논란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논란을 키우는 면이 대통령실 안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우리 박 기자님 보는 장면 컴퓨터 보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 각도에서는 컴퓨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면이. 또 자연스럽잖아요. 굳이 뒤에서 그렇게 찍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를 뒤에 갖다 놓고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미숙하다.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이다. 그러니까 외교 의전에서도 실수가 많다. 이것은 한두 번은 그래도 정권 초기니까 봐줄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죠. 이것은 국격과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프로를 최고 능력자들을 공채에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격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저희가 잠깐 짧게 나토 회의를 우리가 봤을 때 나토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은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적으로 규정한 셈이 됐고 중국을 향해서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고 또 한미일 정상회의도 짧게 하긴 했지만 총평을 해서 이 의미를 좀 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나토 회의를 간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안정을 가속화시켰다고 봐요. 나토는 현재 미국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나토의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전략 개념에 중국을 위협으로 국가로 이었잖아요. 그래서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아태 지역을 연결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그 전략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적대시되는 메시지를 준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나토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단한 공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던데 저는 우려하는 지점이 참 많습니다. 네. 사실은 한미일 정상이 만났지만 저는 너무 짧게 만난 거 아닌가? 우선은 그 생각이 좀 들었고 25분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대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게 사실은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까지 가면서 우리 국익의 또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려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군사 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건은. 이번 건은. 나토 자체가 군사 동맹체 회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슈는 군사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지역에 가서 하다 보니까 군사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25분 동안 자기 할 얘기밖에 못 듣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천명한 겁니다. 북한 핵 대응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자 하면서 앞으로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가 나토 회의에서도 또 5년 이후에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얘기했고 그 전에 일어난 G7 회의 우리는 초대 못 받았지만 거기에서도 군사 강국화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일본은 앞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일본이 보통 국가로 가는 거였는데 그것을 천명한 겁니다. 거기에서 반박 한마디 못한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반박할 거예요. 왜 일본이 군사대국학으로 가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잠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려하는 지점이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좀 내면서 일본의 그런 야심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 그것을 용인해 준 셈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우려지는 지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의 자위대가 대한민국에 상륙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 실수로 알았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안보를 잘 모르니까 군사협력을 저렇게 얘기하는가. 또 한미일 동맹 가능성도 열어놨잖아요. 군사협력인데 동맹이라는 단어를 잘못 쓴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 하는 형태로 보면 그것이 좀 억우심이 가요. 말 실수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은 앞으로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군사 동맹으로 가는 전초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지금 국제질서에 맞춰서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갈 수 있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국제질서가. 이렇게 반박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질서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안보팀들의 사고방식은 한 30년 전 냉전 시제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30년 전 미소가 경쟁할 때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가 양진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민주주의 가치 아래 우리는 민주진영에 썼잖아요. 그 당시는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는 교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 설 수 있는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여파가 온 세계에 가고 있습니까. 안보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의 가치만 가지고 두부모 자리듯이 편을 가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처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나 주변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보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두 바퀴가 달린 수레로 비교해요. 한 바퀴는 한미동맹에 바뀌고 하나는 주변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와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수레가 잘 가잖아요. 한 바퀴가 안 굴러가면 수레가 다 못 굴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미동맹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중에 한미동맹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시 관계를 대고 하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이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돕질 않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고강도 도발을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도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한반도 푸는데도 그것은 안 맞고 또 중국과 적대시 관계로 가게 되면 경제가 엄청난 위협이 오는 거죠.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줄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고 우려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역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 외교에서는 아주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을 많이 시켰거든요. 미국은 늘 중국을 한미가 같이 견제해 주길 원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견제를 이해를 시키고 미국도 이해를 해주고 양해를 해 줬는데 이젠 그걸 포기한 것 같아요. 아예 서버렸으니까 그쪽으로.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상목 경제수석이 스페인 가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탈중국 해야 됩니다. 사실상 탈중국 선언을 하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거 좀 줄여가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갈 수 있고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이 얼마나 폭락했습니까? 중국 관련된 주식. 당장 우리 경제 피해를 엄청나게 줬죠. 그 경제수석은 진짜로 부적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외교나 이런 거에 외자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중국하고 관계가 얼마나 많고 또 당장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통상관계를 계속 확대를 하면서 수출 다변화, 수입 다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북방 정책, 남방 정책을 해서 넓혀가는 것이지 있는 거를 줄이고 이쪽을 넓힌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한시장으로 유럽, 나토를 보기 위해서 한다. 중국의 대한시장은 나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이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나 산업규모나 이런 거 보고 또 유럽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시장이 아니라 점점 확대해 가야 되는 것이고 중국하고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혹시 모를 자원이라든가 이런 자원 안보 측면에서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걸 다변화해서 지난번에 요소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자르듯이 두부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중국은 이제 우리가 떠나겠다. 중국하고 갈라서고 유럽으로 가겠다. 이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참 주식시장 요즘 아시겠지만 주식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중국 주식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 주식 관련 주가 그 다음날 엄청나게 떨어졌죠. 중국 소비재 관련된.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는 한국분들 최근에 몇 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분들은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 때문에 갑자기 중국이 또 정책을 바꿔버리면 그동안 피 땀 흘려 이룬 경제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대단히 불안하게 떨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